안녕하세요. 오늘은 화학을 접겠습니다. 우선 사각귀머니부터 접는데요. 사각귀머니는 우선 반으로 접은 뒤 이 벌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앞 그리고 그 뒤쪽을 또 이렇게 접습니다. 완성한 뒤 이 부분을 벌려 사각귀머니가 됐는데요. 여기에서 아이스크림 넣기 밑으로 벌리는 부분을 아이스크림 넣기 하고 위쪽도 이렇게 접은 뒤 이 접은 선에 따라 여기를 접고 이렇게 접습니다. 그 뒤로 같은 방법으로 하세요. 이렇게 앞뒤를 완성했으면 앞장만 먼저 이렇게 접습니다. 접은 뒤 뒤쪽도 접고 그 다음 이 한 부분을 끝까지 올리고 그 반대쪽도 여기도 이렇게 삐져나오면 안되고 이렇게 선이 되어야 합니다. 이쪽도 이렇게 올린 뒤 이렇게 머리 확 머리를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 날개를 펴면 짠!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린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